대한민국 최초 무료 퓨닝 프로젝트 마지막 차량 공개주세요!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업무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차를 드릴게요 이 차를 드릴게요 방금은 아니에요 혹시? 아니요 방금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지 진짜 감동 받으셨죠 짠짠 아버지에요? 그럼요 루돌프 사슨 코어 Who had a very shiny nose 이 차를 드릴게요 이 차를 드릴게요